번개콩입니다 엑소사이즈 10번으로 갑니다 경제적인 성장은 셀 수 없죠 단수에요 거의 유니버셜리 전세계적으로 고려되어진다 수동태 BPP as worthwhile 가치있는 목표로써 생리학적인 보존과 문화적인 보존들도 1번 2번 복수 R 또한 수락되어지는 데 중요한 것으로써 이러한 large scale 큰 규모의 시스템들은 are NOT 이에요 not interdependent 하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연결되어있어 so 그래서 one은 일반적으로 사람이죠 사람은 cannot 동사원형 집중할 수가 없다 one 하나의 목표에 while 반면에 while he not she is 무시하면서 while the ing에요 one이 지들이 무시하면서 그 다음 one the other를 썼죠 다른 the other two 다른 두 개를 every year expanding 계속 확장되어지는 그물은 어떤 그물이라면 세계화와 산업화에 partly 삽입절이고 coast가 동사에요 부분적으로 유발시켰는데 by the expansion 뭐에 의해서 확장되는 인간의 인구에 의해서 further 지금 잘못 묶었네요 주어는 web이고 partly because coast도 동사 아니고 과거분사에요 어떤 세계화와 산업화냐면 유발되어진 by 인간의 인구의 확장에 의해서 further 삽입절 부사 들어갔고 links가 동사의 단수에요 이 그물이 연결시켜 이러한 세계 시스템을 1987년도에 the term 용어죠 유지가능한 개발이란 용어가 brought into 가져와 졌는데 공통의 사용에 가 널리 사용되게 되는데 by 세계위원회의 환경과 개발위원회에 의해서 그 Commission Support 그 위원회의 보고서인 더 동격이죠 우리의 공통의 미래라는 보고서는 define 정해내리는데 그 용어 그 용어란 말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를 as more로써 형태로써 발전해 that 이 발전은 아까 여기서 was brush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요 그냥 넘어갔는데 가져와 졌다 수동이요 해석이 그 발전은 meet the need 충족시키는데 필요를 현재 without 주의하세요 compromise 타협 없이 훼손 없이 여기서는 능력인데 미래 세대가 to meet their own need 그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훼손 없이 우리 미래 세대에 부를 쓰지 않고 현재 세대만 사용하면서 보스 둘다죠 보스 AMB 개발되어진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나라들은 have embrace 포옹에 왔어 그 개념인데 아까 나왔던 단어죠 중요한 단어 유지 가능한 개발을 그러나 종종 다른 방식으로 나라마다 접근법은 틀리란 말이고 shared 과거문사에요 공유되어진 골은 목표는 주어 그러나 is 단수 two가 지금 보호를 썼죠 이 목표랑 동격이죠 이 목표는 뭐야 유지하는 거야 그 다음 two 생략이죠 보호에 의해도 개선시키는 건데 장기간의 복지를 인간과 생태계 둘 다 해 여기서 주제 많이 봤던 지문인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주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점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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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